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성공습관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연구소입니다 자아자찬하니까 좀 그렇죠 그냥 즐겁게 받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잠은 푹 잤습니까 7시간 수면 정도 그리고 이제 절대 공부 시간은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방학시즌이니까 최소한 곱하기 2는 해야겠죠 최소 공부시간이 하루 10시간입니다 좀 이제 울트라 슈퍼로 공부한다고 하면 14시간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공부시간에만 집중하면서 일과를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간낭비 없이 잘 지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우물쭈물하는 학생들이 있죠 정해진 루틴 같은 거는 어느정도 완성되면 잘 하는데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겼을 때 일처리를 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도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된다라는 얘기는 애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그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부에 날개를 달아 주겠죠 일단은 거기 우선순위를 매길 때 우선순위 습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우선순위 습관 우선순위 습관은 어떻게 하냐면은 대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루 여섯 개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루 세 가지 정하는 방법 선생님은 그 몇 개를 정하냐면은 하루 세 개로 정하고 생활한 지가 꽤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루 여섯 개 정도면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루틴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틴이 한 세 개 정도 되는 거고 그날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세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루틴으로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놨기 때문에 루틴이 아닌 것 늘 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순위 세 개를 정합니다 이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수행평가라든가 또는 학원 숙제라든가 또는 친구 약속이라든가 또는 가족 간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을 항상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아침에 일어나서 할 땐 머릿속에다가 이제 정해놓게 되면은 그 우선순위 적어놓은 항목들이 충돌을 할 때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버려야 될지를 금방금방 판단하게 됩니다 또 버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계획표 짜기 할 때 일일 계획을 짜는 것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해됐죠?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판단력이 중요하게 되죠 그 판단력에서 중요한 요소가 그 중요성하고 그리고 긴급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성하고 이제 긴급성이란 두 가지 테마만 여러분들이 고려하게 되면은 별 어려움 없이 바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리까리하고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성하고 긴급성만 구별하게 되면은 어려움 없이 우선순위를 정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일 먼저